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 세계의 스텔스 기술 분야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은 중국과 일본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인 첨단 기술로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비행을 이뤄냄과 동시에 기술 발전까지 동호하고 있으니 화들짝 놀랄만도 하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 설계도를 훔쳤다는 뜬소문이 돌고 있는 등 의구심을 품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성과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탐지 레이저, 열탐지기, 최신 군용 전파 레이더를 이용한 모든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시광선에서는 주변 위장 색상을 구현하여 다양한 레이더 파장을 흡수하는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감지가 되었더라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소재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 발표로 세계 각국의 군사대국들은 첨단 기술에서 뒤처질까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웃국과 중국과 일본의 대형 매체 언론들은 이번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으로는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이 작은 성과를 과장해서 결과 발표를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 성과에 대해 일본은 비웃으며, FA-50 수준의 전투기만 만든 한국이 겨우 스텔스 기술에만 허우적대고 있어, 앞으로 일본이 개발할 6세대 전투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는 조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공은 수년간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 및 무인 자율 무기 체계 등을 결합한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안보 위협을 극복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표 군사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등에 적용하여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들겠다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멀티 스펙트럼 성능이 적용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동부가 공군 우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탐진은 물론 공격조차 하기 힘든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을 위협하는 국가들과 특히 북한의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새로운 스텔스 소재를 대량 생산에 성공한다면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에는 더욱 완벽한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황구시보는 일본 언론과는 달리 대한민국 전투기 산업이 주요 강국 수준의 현실적 위협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사업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와 무기 종속국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빠듯한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하여 블록형 단계별 개발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 개발로 시간적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번 개발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 정도의 기술 격차는 완전히 추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은 적에게 감지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얼마나 좋든 간에 적에게 감지가 되면 방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는 적에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도 기능을 차단하여 적이 공격조차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스텔스 기술은 적에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보여도 공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스텔스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전장에서 모든 분야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 블록 3의 수준은 5세대에서 6세대 급 스텔스 전투기의 형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를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최첨단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5년에서 8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10년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kf-21 전투기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그 기간을 크게 단축하게 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블록 3 계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번 스텔스 기술 개발 덕분에 kf-21 전투기 양산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도움 없이 순수한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f-22와 f-35a와 유사한 스텔스 형성 설계가 도입되어 있으며 레이더 흡수 구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6세대급 항공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는 kf-21 전투기 블록 3화 함께 무인 전투기 가오리를 동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개발 사업을 통해 kf-21 블록 3화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을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멈티책의 개발이 완료되면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자형도 추가로 양산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인 전투기 분야는 중국 또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일본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춤한 사이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kf-21 전투기와 함께할 한국형 무인 전투기 기술에 집중하여 전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통합해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위한 탄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는 후발주자지만 한국의 고유한 의지와 집념을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 강대국과도 경쟁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에 놀라운 성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역경에 맞서는 이러한 끈기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계속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미래형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전투기 개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항공기 제조국 중 하나이며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로 과학기술력은 물론 군사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kf-21 전투기 개발의 최근 성과를 보자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은 더 큰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젠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무기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전과 같은 자부심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